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용모법을 보다 쉽고 그 다음에 보다 좀 지루어지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초형무법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EG4K 109죠? 지금 앞에서는 이미 동사랄지 형용사 부사 명사 이런 걸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공부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대명사란 무엇일까요? 대명사, 명사는 이름시라고 그랬죠? 이름.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랄지, 죄인이랄지, 그 다음에 고양이랄지, 나무랄지, 하늘이랄지, 또는 추상적인 거, 사랑이랄지, 정직이랄지 하는 그런 것들을 명사라고 그랬는데 그 명사가 한 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명사를 다시 쓸 것이 아니라 그 명사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인하고 케이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케이트야, 제인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케이트, 제인이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케이트 불러도 다음에는 너 하면 되죠? 제인, 나. 제인이 케이트를 불러면 나, 너 하면 되지. 맨날 내가 케이트가 어쩌구저쩌구래, 제인이 어쩌구저쩌구해, 제인은 뭐 고양이를 좋아해, 케이트는 먹는 걸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반복해서 명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너 이렇게 불러면 되니까요. 그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것을 갖다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신 쓰이는 명사예요. 그 명사는 몇 가지의 격이 있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세 가지 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의 한 형태로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명사의 주격은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잘 구별을 안고 그는, 그는, 무엇을 좋아합니다 할 때 그 그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별해서 남자일 때는 히이로 오고 여자일 때는 쉬로 오고 이렇게 한국과 영국과 미국의 그런 하나의 대상을 보는 성의 대상을 보는 시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을 명확히 구별하는 게 영어고 한국에서는 그걸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단수고, 그 다음에 복수는 둘 이상이죠? 나오고 나오고 같이 있으면은 we가 되죠. we, 그 다음에 너희들, you, 그 다음에 그들, 우리들, 너희들 빼놓고 나머지는 또 그들이죠? they, 이렇게 해서 이건 주격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뭐는 나는, 나는, 나는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I, 그때는 나는이죠? 그걸 주격이라고 합니다. you, 너는, 그는, 그녀는, 그 여자는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줄이죠? 그녀는,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너는, 그들은 이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로 쓰이는 거니까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하면 내가 주격이죠? 주어로 쓰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은 소유한다는 걸 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갖는 것은 나의이죠? 나의 네가 갖는 것은 너의, 너의 그가 갖고 있는 것은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 다음에 우리들이, 너희들이, 그들의, 이렇게 뭐뭇의 이것을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my, I, my 그럽니다. I, my 그 다음에 you, your, he, his, she, her, she, her 그러니까 she 같으면 이제 she, she book이 아니라 her book 그녀의 책 이렇게 되는 것이죠? it is it하고, it하고 아포스트로피가 있어, 애쓰면은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이것은 소유격은 아포스트로피가 없습니다. it, s 여기에 it하고 아포스트로피가 있으면, 있으면은, 그것은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축약어라고 그러죠? it, is를 줄임말, 줄임면, is가 되고요. 그냥 그것이 없이, is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it, is, is, 발음이 똑같은데, 이것은 소유격입니다. it의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we, our, we, we, our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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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book, our book, our house, 우리들의 집 your, your car, 너의 자동차, their, their, their home, 그들의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소유격, 소유격은 뭐뭐의, 뭐뭐의, 뜻을 가진 것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뭐를,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너를 사랑한다. he likes me, 그는 나를 좋아한다. me죠? 나를, 나를 좋아할 때는 내 목적격은 me가 됩니다. me 그 다음에,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 you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같이 윕니다. 일반적으로 I, my, me 이렇게,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그를. 그 다음에, she, her, her.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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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소유격하고 똑같죠? her, her.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it. 그것을. 그 다음에, we are us. you, your, yours. they, their, them. 이렇게, 왜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고 질증날 줄 하냐면요. 이건 영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굳은 겁니다.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I, my, me. 이것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I건, you건, he건, we건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노트를 꺼내놓고 연필도 꺼내고 볼펜을 꺼내든지. 그러고 이제 써가면서 I, 읽어가면서 I. 그 다음에 I는 대문자로 씁니다. I는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I는 대문자입니다. I는. 나머지는 문장 처음에 오면 대문자지만은 처음에 오지 않으면 다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데, 이 전체 중에서 대문자로 언제나 써야 될 것은 I입니다. I. 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I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I, my, me. You, you, are you. He, his, him. She, her, her. It, is, it. We, our, earth. You, you, are you. They, their, them.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더 복잡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소유대명사하고 재규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대명사는 ~~ 것입니다. 누가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갖는다고 말이죠? 누구, 누구 것인가? 누구 것. 내 것 하면, mine 입니다. mine. 내 것, mine. 예를 들어서 책이 내 것이건, 집이 내 것이건, 자동차가 내 것이건 다 mine 입니다. That car is mine. 저 차는 내 거야.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내 거야. That book is yours. 저 책은 니꺼야. This notebook is his. 이것은 그의 거야. 그 남자의 거야. 이렇게 해요. His, hers. 그 다음에 it. it는 어떤 것의 것, 사람 같으면 누구의 것이라는 게 나오지만, 사람 것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책상, 책상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책상의 것, 컴퓨터의 것 이런 건 없죠? 컴퓨터 것 이런 건 없으니깐, 그건 없는 것이고 소유대명사가. 그 다음에 복술때는 ours, yours, theirs. ours, yours, theirs.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로 끝나죠? yours, his, hers, ours, yours, theirs. 내 것만. I, my, me, mine 이고요. mine. I, me, my, I, me.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he, she, her, her, hers. it, is, it, 없음. we, our, ours, ours. you, your, your, yours. they, their, them, then.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에 줄을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줄을 쳐 놓고 여기다 처음에 I, you, he, she, it. 이렇게 써 놓은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안 보고 하나씩 자기가 채워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다 빈칸으로 해 놓고요. 그러니까 I, my, me.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하나, 둘, 셋, 넷, 사팔, 삼십이. 이거 빼면 서른 한 개죠? 서른 한 개를 갖다 자기가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이걸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중에 대충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것만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놓고 노트에다가 이걸 하나씩 써가면서 큰 소리를 내고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보지 말고 스펠을 써가면서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문법이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법 아니라도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는 뭐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회화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우는 양이 문법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Easy4K 이 채널에서는 그 양을 줄여가지고 한 시간당 공부하는 그 양의 외화들 양을 좀 줄여서 쉽게 지루어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대명사 중에 소유대명사 말고 또 재귀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 귀, 재귀비는 다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재, 귀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대명사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아까 인칭대명사에서 소유교육하고 목적이고 있었죠 I, my, me. 이렇게 might. 특히 소유교육. 소유기억에 I, my, me. 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self랄지 복수에서는 selves, 단수에서는 self, 복수에서는 selves를 붙여서 뭣뭣이 자신, 그러니까 my, I, my, my가 my 소유격이었죠 거기다 myself, myself, 1인칭에 my, my가 소유격이었죠 거기다가 self을 붙여서 myself, myself 하면 나 자신, 그 말이죠 나 자신, 그 다음에 이 인증 같으면 your, yourself, 너 자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It's difficult to know myself,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myself, I lov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아주 진지하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하면 더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I love myself, yourself 그 다음에 3인칭은 이제 himself, herself, itself 그렇죠? himself, herself, itself 3인칭의 소유격은 is였죠? is였는데 is, it, is, it 그때는 이제 목적격에 붙는 겁니다 목적격이 앞에 목적격이라고 그러죠 3인칭이 다시는 목적격에다가 itself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구요 복수일 때는 our, your, the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ourselves, yourself, 이건 their죠? their 소유격은 그런데 them, they, their, them, them이 뭐예요? 목적격이죠? 그래서 이것은 3인칭의 복수일 때는 themselves라고 합니다 3인칭의 it일 때는 뭐라고 그러고요? 이건 itself가 아니라 itself 이 두 개가 뭐예요? 목적격에다 붙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소유격에 붙인 겁니다 자, myself, 나 자신 ourselves, 우리들 자신 yourself, 너 자신 yourself, 너희들 자신 himself, herself, 그 자신 그녀의 자신 itself, 그것 자신 themselves, 그들 자신 자신 됐죠? 그럼 이건 용법이 제기되면서 하니까 제기용법이죠? 제기용법은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ake care of yourself 너 자신을 돌봐라 take care, 돌보다고 말이죠? of yourself, 돌보는 것이 누구한테? 자기한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돌아왔죠? 누가 돌봅니까? 자기가 돌보죠? 자기가 돌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자기한테 돌아왔죠? 돌보는 것이 그러니까 take care of yourself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걸 갖다가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강조할 때 강조할 때 특히 어떤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데 예를 들어서 I sang the song I sang the song sang은 sing의 과거죠? 노래 sing I sing the song 나는 그 노래를 부른다 I sang the song 나는 그 노래를 불렀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를 내가 직접 불렀다 나 자신이 불렀다 이렇게 자기가 불렀다는 걸 노래를 내가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같이 부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자기 자신 나 스스로 내가 불렀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 myself sang the song 이렇게 myself를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이었죠? 누구의 것 하는 글 때 소유대명사고 제기대명사는 뭐예요? 제기대명사는 그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강조용법은 그렇게 일상적인 게 아니고요 제기용법이 일상적인 겁니다 제기대명사니까요 그래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건 철학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데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관사에 대해서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하고 관사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우겠습니다 관사와 관이라는 건 여러분 머리에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거 왕관 왕관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쓰는 걸 관이라고 그럽니다 관사 머리에 쓴다는 건 뭐냐면 어떤 명사 앞에 붙어 가지고 그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것을 그런 품사를 관사라고 그럽니다 명사 앞에 붙어 갖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단수일 때가 있고 복수일 때가 있었죠 단수일 때는 부정관사 어와 언을 쓰는데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 것이고 뭐 딱히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어떤 사과가 있는데 내가 그걸 먹으려고 딱히 정해 놓은 사과 지금 누구에서 I bought the apple 나는 사과를 샀다 그러면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the apple 나는 내가 산 그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딱히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그냥 사과 상점에 다 놀려 있는 사과를 얘기할 때는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되죠 그 셀 수 있는 명사가 한 개일 때는 무엇을 붙인다 언 어 뭐일 때 뒤에 나오는 게 자음일 때는 어를 붙이고 모음일 때는 언을 붙인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캣 캣 고양이 암고양이고 이 고양이 저 고양이 뭐 암고양이고 그걸 어 캣 어 캣 어 캣 그 다음에 여러 마릴 때는 뭐예요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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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사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가 언 아니고 뭐 다른 거 붙이는 것도 있느냐 덜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건 정관사라는데 정관사는 딱히 정해서 정해가지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정해진 명사에 대해서 앞에서 그걸 설명할 때 덜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미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한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 cat's name is Volt 그 고양이의 이름은 Volt입니다 앞에서 내가 이미 어떤 cat라고 얘기했죠? I have a cat 그러면 그 고양이 얘기할 때는 a cat이라고 안고 바로 그 고양이 그래야죠 딱히 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cat 뭐 더는 내가 I have a cat이라고 얘기한 그 cat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그 cat 그 고양이의 이름은 Volt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나온 명사를 갖다 다시 얘기할 때 앞에 사온 나 한번 나온 명사를 다시 얘기할 때는 얼을 붙이지 않고 덜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덜을 붙인다 그 정관사가 그거 그 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태양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하늘 위에 태양은 둘일 수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듯이 임금도 하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군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그 다음에 Sun sets 지고 인 더 웨스트 서쪽으로 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a sun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라고 해서 왜냐하면 태양이 두 개나 세 개가 되는 게 아니죠 two sun, three sun이 되는 게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a sun이 아니라 the sun 하나밖에 없는 그 태양 이렇게 해서 the sun을 얘기합니다 the su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기 이름을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the를 붙이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t's play the piano 자 피아노 치자 이걸 let's play piano, let's play piano 하는 게 아니라 let's play the piano 우리가 피아노를 치려면 뭔가 어떤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let's play the piano 이렇게 어떤 악기 이름 저희가 연주를 하려고 그 악기니까 그래서 let's play a piano 하지 않고 let's play the pia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s play the violin, let's play the half, let's play the trumpet, trumpet 이렇게 트럼펫이랄지 바이올린, 첼로, 그 다음에 피아노 이런 것 악기를 얘기할 때는 the를 붙여라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도 아는 것 지금 어떤 방이 있어요 어떤 방에 둘이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 보고 문 열어라, 야 문 열어라 하면 방에 지금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문 열어라 그러면 바로 그 문이죠 그 문이니까 말할 것이 없이 오픈 더 도우면 그 문 열어 그런데 그라는 말도 필요 없죠 한국말로는 야 문 열어 문 열어면 딱하니 정해져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픈 더 도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는 방이 있다고 그러면은 open a window, open a door, 자 그들 문 중에서 하나를 열어라 하면 open a door가 되겠죠 open a door 그런데 지금 딱하니 정해져서 방 하나의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오픈 더 도우면 당연히 그 문이지 아르니깐 더 를 쓴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르니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사가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 이건 뭔 얘기냐면은 the girl,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는 it's my sister, in the room 빼고요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는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the girl, in the room, 방에 있는 그 소녀는 이렇게 어떤 소녀인가를 소녀가 수식을 받았죠 수식을 받았다는 것은 더 설명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떤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를 수식했다고 그러죠 설명을 해준 거 그렇게 할 때는 뭐래요 the girl, a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가 아니고요 the girl, 딱 지정을 해서 the girl, 그 방 안에 있는 그 소녀 이렇게 방 안에 있는 그 소녀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사는 그, 그에 해당해요 그에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가 있다 그 고양이 이름은 볼트다 그 다음에 그 태양, 하나, 하나밖에 없는 저 태양은 동토에서 뜬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연주하려고 그러는 거, 연주하려는 악기, 그 악기, 그 악기, 그 피아노, 그 첼로, 그 트럼펫, 피아노 Let's play the piano,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아는 거, 말 안 해도 아는 거, open the door 그 다음에 수식을 받을 때 The girl in the room, she is my sister, 이렇게 관사를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이것도 관사도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 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사는 뭐예요? 명사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붙일 때는 뭐예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하나나 두 개, 하나나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해서 그 하나일 때 붙이는 것을 갖다가 관사, 부정관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것은 복수, 저쪽에 자음 앞에서는 어를 붙이고 모음 앞에서는 언을 붙인다 그 다음에 딱하니 정해져 있는 명사, 말 안 해도 아는 명사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사 이런 걸 할 때는 더 를 붙여서 구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잠깐 옆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몇 번 읽어가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다 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관사에 대해서 도서의 가지만 좀 얘기를 하는데요 부정관사의 의미는 하나였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She has a doll 그녀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있다 She has a doll 인형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She has many dolls 도를, 인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 때는 many dolls 그러든지 She has seven dolls 일곱 개, 인형을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다 원,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 있다 She has one doll 이것을 She has a doll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다 ~~당 하는 건 예를 들어서 I have three meals a day 매일, 하루마다 하루마다 하루당 하루마다 한 시간당 I drink coffee I drink three cups of coffee A day 나는 하루에 커피를 세 잔 마신다 I have three meals 나는 식사를 세 번 한다 A day 하루에 하루당 매일 그 말이죠? 매일 나는 매일 식사를 세 번 한다 그러니까 ~~당 ~~마다 그러니까 하루마다 하루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세 끼의 식사를 한다 세 끼를 먹는다 세 끼를 먹는다 세 끼를 먹는다 그러니까 부정권서는 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이 그 다음에 하루 또는 일주일 일 년 마다 per day 이걸 당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per라고 합니다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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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I have three meals per day 나는 매일 세 번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 per를 대신에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원 대신에 어를 쓴 것이 she has a door이고요 그 다음에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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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어를 쓴 것이 밑에 것이고요 그래서 부정관서의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관사를 쓰지 말아라 하는 관사를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내가 나는 제인이야 그럴 때 I am a jain 제인이 여러 명이 있죠 나는 철수야 나는 철수야 그럼 철수라는 이름도 수없이 많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철수인데 나는 하나의 철수야 이렇게 얘기는 않죠 그냥 나는 철수야 자기가 제 철수 제 이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걸 good해요 철수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의 철수야 이렇게 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인이야 그러지 나는 하나의 제인이야 이렇게 안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를 쓰지 아는 안한다 I am a jain 이라고 만들입니다 I am jain I am jain 그 다음에 지역 이름 앞에 예를 들어서 뉴욕이랄지 서울이랄지 I live in the New York 나는 뉴욕에 산다 이건 뉴욕은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뭐예요 딱 그니 하나밖에 없는 지정된 이름을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뉴욕은 하나 밖에 미국의 뉴욕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울은 한국의 서울 하나밖에 없죠 도쿄는 일본의 도쿄 베이징은 중국의 베이징 런던은 영국의 런던 물론 어떤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런던이라는 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런던 또는 파리스 할 때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수도를 갖다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붙이지 않는다 더를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런던 그 뉴욕 이렇게 앉죠 나는 뉴욕에 살아 그러면 I live in New York 그러면 되지 I live in the New York 안 한다는 얘기죠 I live in Seoul 하면 되지 I live in the Seoul 하지 않는다 됐죠 지역 이름 앞에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 She is a my friend She is my friend 그녀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가 여러 명이 있으니깐 그 중에 하나를 하나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She is a my 라고 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She is my She is my friend 이렇게 어를 갖다 거기다 쓰지 않는다 소유격일 때는 She is my friend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해 보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 보십시다 다음 문장을 소유 대명사를 사용 소유 대명사는 뭐 했어요 I, my, me, mine 그랬죠 You, yours You, yours You, yours 그랬죠 Yours 제일 마지막에는 그것이 소유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 This is my cat This is my cat 이것은 나의 고양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mine 그러죠 This is mine 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 cat is min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he cat is mine 이렇게 할 수 있고 This is mine The cat is mine 그 다음에 That is our house 저것이 우리들의 집이다 That is our house That is ours That is ours That is ours 우리들의 소유 경험 뭐 했어요? 소유 대명사는 ours죠 That is ours That is ours That is ours 또는 That house is ours That house is ours That house is ours 간단하게 얘기하는 That is ours That is ours That is ours 그 다음에 These are your socks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그렇죠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이것들은 너의 양말이다 너의 것이다 하면 This is ours 이 양말이다 이 양말은 너의 것이다 그러면 This socks are yours 이것도 너의 것이다 This socks are yours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This is mine 저것은 우리 것이다 There is ours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 made it myself, yourself 제기대명사죠 I는 뭐였습니까? I myself였죠 You는 yourself, He himself 그렇죠 I made it 나는 myself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만들었다 내 스스로 만들었다 내 자신이 만들었다 I made it myself, He is taking a picture of 그는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죠 He is taking a picture of he이니깐 He, his, him, himself였죠 himself, himself 그 자신이 He is taking a picture of 그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다 요즘은 셀피 있죠? 셀프가 있으니까 그 자신의 사진을 자기가 찍는거죠 그러니까 He이니깐 herself가 되면 안되죠 만약에 She 같으면 She is taking a picture 같으면 herself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He이니깐 himself가 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오 어, 언, 더, 어는 뭐 앞에? 자음 앞에 있는 어는 모음 앞에, 언 모음 앞에, 더는 그, 그 이미 앞에 나온 말이거나 한 것이죠 자, He is a tall boy 그는 큰, 키가 큰 소년입니다 He is a tall boy 이것은 뭐예요? Tall, tall He is a tall boy 다음에 나올 그런 글자가 자음이기 때문에 He is a tall boy He is a tall boy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apple 애플은 뭐예요? A가 모음이죠? 모음이니깐 She has an apple She has an apple 그 다음에 Will you close the door? 문을 좀 닫아줄래? 이렇게 말하니도 아는 것들은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저를 쓰라고 그랬죠? Will you close the door? 너 문 좀 닫아줄래? 그러면은 방에 지금 문 하나 있으니까 그 문 닫으면 되는 거니까요 Will you close the door? 자, 그럼 이것을 정답을 봐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This is my cat은 This is mine 또는 This cat is mine 하면 된다고 그랬죠? This is mine This cat is mine That is our house That is ours That house is ours 하거나 That house is ours This is your socks 그럼 These are yours 그러다나 This socks are yours 하거나 This socks are yours 하거나요 그 다음에 I made it myself 라고 그랬죠? I made it myself 내 자신이 만들었어 He is taking a picture of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다 He is taking 현재 진행형이죠? Taking a picture of himself 그 다음에 He is a tall boy He is a tall boy She is an apple She is an apple An apple 해야 되죠? An apple 그 다음에 He will close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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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당연히 아는 문이니까 도를 쓴다고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와 관사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대명사의 그 표 I am I, me, mine 있죠? You are yours You are You are You You are You 그 다음에 Myself Yourself Ourselves 같은 그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를 갖다가 표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안 해지면 표를 하나 여러분이 이런 종이에다 만들어서 보고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이렇게 몇 번 보면은 외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관사는 하나를 가르치는 어와 언이 있었고 이미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정관사 더가 있었죠? 정관사 더가 있었어요 그럼 어느 때 이런 관사들을 쓰고 안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봐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와 관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내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음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국이고요 이제 제 이름은 아시죠? 제 이메일 주소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이 연락할 게 있으면 연락을 하십시오 학습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에 구글에서 검색하는 이지4K 이지는 쉽단 말이니까요 이지4K 여기도 쉽죠? 이지4K 그 다음에 이와우 교수로는 제가 만든 유튜브 수백 개의 그런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